그래서 백민철 동문자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아요 문제에서 틀린 게 많네요 Dear Abby 글의 종류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쪽 편지 그렇죠 편지가 영어로 뭐였더라? letter 그렇죠 편지는 영어로 letter 글의 종류가 letter letter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I heard about I heard let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듣고 싶어요 너는 들었니? 무엇에 대해 작년에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렇죠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렇죠 응 계속해서 엄마야? 다음 문장 But I was into interested at that time 그래서 at that time 이 이런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n then 이고 then이든 at that time이든 그때든 전부다 뭐 되시고 왔어요? then 그러니까 at that time이든 then이든 전부다 뭐 되시고 왔다? last year last year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과거형 M의 과거형 I am not의 과거형 I was not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싸이월드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싸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지? what is your life now 그렇죠 이제 무엇이 너의 인생이니 what is your life now okay 싸이월드 is my life 그래서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day 오케이 그래서 my photo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지? what do you update everyday? what do you update everyday?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update photos my photos every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good watch for me 네 복습하고 가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 놔두세요 friends 한번 길어봤자 day day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day가 end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same, friends 누가다 여기 있고요 또 누가 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후 후 아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고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 그 중에서도 후 이것도 마찬가지 하다시 후 후 후 네 사이월드 그쵸 오케이 그래서 사이월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심지어 학교에서도 너는 오직 무엇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 없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at what even at school 자 even at school 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or 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I can only think about 사이월드 even at school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놓고 와서 그러면 누가다를 누가니 라고 묻는 말을 와야 되겠죠 what can you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렇지 아주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슨 생각밖에 할 수 없니 라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사이월드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사이월드 even at school 오케이 계속해서 yesterday yesterday I spent five hours on on 사이월드 그렇죠 그래서 on 사이월드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알죠 그러면 너는 어제 어디에서 다섯 시간을 보냈니 라는 질문 where did you spend five hours yesterday very good I wasn't I wasn't I didn't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그래서 내가 했었다는 뭐예요. 내가 했었다. 내가 했었다. 내가 했었다. 내가 안 했었다. 내가 안 했었다. 공부하고 고쳐봅니다. 오케이. 잠깐만. 표시를 좀 해놔야겠다. 잠깐만요. 다섯 개씩 묶어서 몇 개가 틀렸는데 표시해놓을게요. 다섯 개씩 묶어서 몇 개가 틀렸어. 이제 해결하러 가면은 1개가 틀렸어요. 이렇게 이거니깐. 다음 문제. I can't stop. 뒤에 생각된 말. I can't stop. I can't stop. I can't stop. I can't stop. 사이워드. 그러면 이제 답 듣고 싶어.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다 했어? 오케이. 요 끝나고 어디 가요? 수고했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계속해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Perfect. 시험도 잘 치세요. 안녕히 가세요.